영 ex 2주전에 게스트로 왔을 때 운디언니를 보고 오, 여유있어졌는데 하면서 장난쳤었는데요 어쩌다보니 제가 여기 앉아있네요 아 정말 사람일은 모르는구나 싶어요 아직도 좀 얼떨떨한데요 어쨌든 최근 활동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리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려고 하고요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스페셜 DJ 예리입니다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영스트리트 첫 곡은 저희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벨벳의 예리입니다 제가 갑자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스페셜 DJ로 함께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DJ로 함께하니까 어때요? 긴장되지는 않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엄청 긴장되고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네 번째 제가 영스에는 네 번째 출연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익숙한데 또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거는 되게 긴장이 되네요 새삼 우리 멤버 앤디 언니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더 느끼게 되고요 오늘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멤버 중에는 예리씨가 오늘 첫 스타트를 끊고 아이린 조이씨가 남았어요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야 이렇게 왔는데 제가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활동이 끝이 났는데 어떻게 지냈어요? 근황토크 살짝 해달라고 하시는데 저 사실 이제 활동이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급종료됐어요 필마이리듬 활동이 정말 아쉽게 좀 일주일만 하고 종료가 됐는데 아 질문 안 읽어도 됩니다 아 질문 안 읽어도 되나요? 다 읽어버렸네요 필마이리듬 활동이 이제 종료가 좀 급하게 되면서 저도 좀 급하게 쉼에 좀 들어가면서 푹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와가지고 좀 갑자기 긴장이 되긴 하는데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여기 어쨌든 왔었던 사람이라는 게 또 안 믿겨져요 네 박은나씨가 스페셜 DJ이지만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유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저 지금 엄청 긴장했어요 7531님이 림하 오늘 라디오 잘 부탁드려요 오늘 너무 상큼해 보여요 예전에 라디오 DJ 하고 싶다고 했던 거 들었는데 이렇게 봐서 좋네요 화이팅 예림 화이팅입니다 제가 또 라디오를 좋아하기도 하고 듣는 거를 좋아하고 또 제가 언젠간 DJ를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정말 참 다시 한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김윤기 님이 스페셜 DJ 해주는 멤버들 중에 제일 먼저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만큼 좀 잘하고 가야겠죠 맞아요 내일은 우리 아이린 언니가 하고 또 금요일은 우리 조이 언니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면 어떡하죠 김윤기 님이 또 보내주신 건가요? 화나는 화요일을 림디와 함께 마무리하니까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다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왜 화나셨을까요? 화요일 화요일 화날만한가요? 네 홍원배 님이 막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읽어도 돼요? 방송국 분들이 정리하겠지 뭐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쩌고 막해도 될까요? 3734 님이 오늘 처음으로 필라테스 수업 다녀왔어요 선생님이 저랑 또래인 것 같은데 엄청 스파레타식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1도 안 해본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일이 무섭네요 온몸에 알이 100일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저도 필라테스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이 필라테스를 처음 하는 날과 정말 오랜만에 가는 날의 그 몸 상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알이 100이죠 하지만 꾸준히 하면은 괜찮다는 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762 님이 예림아 오늘 완디 라이크워터 1주년인데 예림이가 완디 대신 축하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SNS에서 우리 앤디 언니의 솔로 앨범 1주년이라는 걸 봤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정말 축하드리고요 앤디 씨 사연 하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채연 님이 오늘 학교 갔다가 지하철 타고 집 가면서 보고 있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데 예림이 보니까 웃음이 막 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더 웃음이 나실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우주 씨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4부에는 남의 사랑 이야기 대신에 청취율 조사 특집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제가 선물도 직접 뽑아드릴 거예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아요 많이 보내주시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해피니스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투데이 이스 예리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3082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제가 요즘 다이어리 대신 쓰는 게 있어요 바로 스무살에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인데요 제가 버킷리스트 쓸 때 꼭 듣는 노래가 예리 언니의 저 스물에게거든요 듣다가 문자 궁금해졌어요 언니의 스무살은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 스무살이요? 제 스무살 술 많이 마셨어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술 많이 마시고 이제 뭐 그쵸 다들 성인이 되면 해보고 싶은 일들이 하나씩 있죠 면허 따기 복권 사기 청소년 관람 불가영화 보기 등등 있는데 뭐 저의 대표적인 뭐 일은 술 많이 마셨어요 술 많이 마시고 많이 놀고 좀 못해본 것들 많이 하면서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건 없냐고 술 말고 근데 저는 사실 19살의 겨울이나 20살의 봄이 그닥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일을 그때 엄청 저희 레드벨벳이 정말 바쁜 시기였고 지금보다 훨씬 바쁜 시기여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사실 술은 농담이에요 여러분 정신없이 보내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여러분의 스무살은 어땠나요?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나의 스무살은? 아오 이런 이펙트가 스무살 되자마자 민증을 이마에 붙이고 편의점에 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니 부끄러워서 가자만 사가지고 얼른 나왔네요 아니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팩이 넘치는 스무살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연은 친구들이랑 모여서 스무살 자축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케이크에 초도 불고 재밌었어요 등등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 정말 이런 자축 파티? 자축 파티를 했던 기억은 저도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냥 뭐 냅다 놀았죠? 냅다 술 마시고 냅다 모여서 놀고 여러분들의 지나간 스무살은 어땠는지 혹은 다가올 스무살은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노래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노래는 저혜리의 스무내기에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이보영님이 예리언니 스물보다 마흔이 가까운 완소를 위해 오래오래 가수하면서 30에게 아 서른에게 마흔에게도 내주세요 네 열심히 깜짝 놀랐어요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공감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의 스무살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스무살 이야기 뭔지 하나씩 만나볼게요 최지훈님이 코로나로 늦게 술을 못 마셔서 영통으로 랜선 술파티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랜선 술파티 요즘 많이들 하시던데 저도 아직 한 번도 못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서은님이 스무살에 파마를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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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어 바로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고는 집에 가니 아빠 엄마께서 폭탄 맞았냐 하셨어요 파마는 얼굴 작은 사람만 이쁜 거였어요 흑흑 저 20년째 생머리만 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런게 어딨어요 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당장 내일 가서 파마 하시길 바랍니다 0518님이 저는 스무살 때 춤에 빠져서 강의 사이사이 공강이 있으면 동아리실 가서 춤추느라 여념이 없었네요 춤 끊긴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쳐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우와 저는 진짜 이제 이렇게 춤 잘 저도 어쨌든 댄스 가수이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춤을 잘 추지 못해서 이렇게 춤 잘 추시고 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특히 더 수우파워도 그렇고 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양인영님이 저는 스무살 때 레드벨벳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행운인지 몰라요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마 러비 분이시겠죠 감사합니다 8362님이 전 스무살 때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서 재수학원에서 1년을 더 보냈답니다 아이고 지금은 어떻게 더 좋은 대학에 가셨는지 또 사연 어떻게 되셨는지 보내주세요 잘 가셨겠죠? 네 7518님이 저는 12살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제가 스무살 때 원하는 걸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저는 미래의 저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거겠죠? 음 아이고야 5학년 12살이죠 제 친동생들이 이 나이대쯤 되거든요 애기 동생들이 이렇게 사연 쓸 정도로 똑부러진 친구면은 뭘 하든 공부가 아니어든 뭐 아니든 뭐 다른 거든 간에 열심히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요 5학년 친구보다 제가 더 말을 못하네요 최민아님이 저는 20살 되기까지 이제 딱 8개월 남았어요 안 올 것만 같던 성인이라는 나이가 정말 다가오는 것 같아서 설레면서도 이제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져야 하는 나이가 된다는 게 두렵기도 해요 림디는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어 저는 근데 딱히 성격상 뭔가 이렇게 변화에 되게 뭔가 이렇게 몸소 긴장하는 편이 아니어서 근데 지금 긴장하고 있네요 이게 무슨 어 하지만 음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다신 안 올 그런 시기니까 최대한 즐기면서 긴장하면서 음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물에게라는 노래도 들어주세요 7442님께서 어 스무살에 처음 만난 그녀와 5년 사귀고 결혼해서 지금은 새아이의 아빠로 행복한 가정을 이룬 가장입니다 결혼 17년 차에요 우와 저는 요즘에 이런 되게 이런 뭔가 말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도 참 결혼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폭탄 발언인가요? 어 너무 이렇게 안정적인 삶 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요즘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하하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우주씨와 함께 2부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으로 돌아올게요 어 노래는요 제가 좋아하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Love Me Harder 듣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ell me something I need to know Then take my breath And never let it go Cause I love it Cause I want it Young Street 모든 건 Cause I wish it Cause I'm ready Young Street 과 함께 Yeah 꿈을 노려면 눈앞에 펼쳐져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 Young Street 세상의 모든 신기하고 재미난 썰들을 만나봅니다 놀람주의 소름주의 여기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네 Young Street 2부 시작했고요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영앤리치 진실 감별 감별 어 죄송해요 아니에요 우주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네 오늘 서프라이즈 처음 오셨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주 음침하고 네 신비한 미스터리가 가득한 그런가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음침하진 않아요 음침하진 않지만 우리 미스터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씩 먼저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선배님이잖아요 알려드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우주씨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기 왔는데 저는 뭐 이제 앨범 작업 막바지 막바지는 아니고 뭐 어느정도 다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이제 그냥 계속 요즘은 앨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언제쯤 어 뭐 아직 뭐 뭐가 타임테이블이 나오지 않아서 어 뭐 조만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지 않은 시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네 여기 두 분이 두 분은 인연이 좀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왔는데 네네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처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저랑 이제 여기 우주씨 우주씨는 이제 고등학교를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맞아요 오늘 굉장히 우주씨가 오셔가지고 네 아주 다행이에요 아유 다행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그러니까요 처음 보는 분까지 왔으면 아주 저 아주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초창기 때 저도 이제 활동할 때 많이 겹쳤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오다가다 인사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전달 드립니다 아유 네 웬디 어 웬디 웬디다 웬디 웬디웬디다 어 어허 우리 막내 예림이 림디 완디입니다 고마워요 핑크옷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우리 림디 화이팅 아유 이렇게 웬디님이 또 이렇게 또 너무 늦었어요 처음부터 보내주셨어요 어제부터 계속 문차 참여하는 중이라고 아 이렇게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다 듣고 있다니 건강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빨리 나오세요 엔디씨 조미애씨가 이 코너 재밌어요 뭔가 다같이 보드게임 하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오 저는 뭐 우주씨만 믿고 네네 오늘 아주 편하게 네 가겠습니다 네 그럼요 좋습니다 황진솔님이 우주씨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다 수집하고 다니나요? 어떻게 모르는 게 없죠? 아 이게 또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저런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런 이야기는 있었다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촉이 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알리바이를 잘 확인하고 거짓인지 진실인지 잘 또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씨는 신기한 일 없었나요? 하시는데 저는 뭐 딱히 제 삶은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아가지고 뭐 오늘 걱정이에요 우연히 누굴 만났다던가 신기한 꿈을 꿨다던가 음 저는 이거 정말 이거 저번에 한 번 얘기했었는데 저는 레드벨벳이 데뷔할 때 저는 약간 예지몽 같은 걸 꿔요 진짜로 아 그렇군요 이거 제가 말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저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레드벨벳이 데뷔할 때 네이버 검색창에 레드벨벳이 이름이 나오기 전이죠 제가 연습생 때죠 그러니까 레벨 이렇게 돼있고 나머지 4명 저 빼고 나머지 멤버 4명이 이렇게 포토사이트 검색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사진이 이렇게 4명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정확히 검색창에 레벨이었어요 레벨이었어요? 네 레드벨벳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 전에 아 이거는 신기하네요 그쵸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또 꿈을 꾸거든요 저는 꿈을 되게 신기하게 꾸는 편이에요 네 꿈을 꾸면은 약간 자각몽 아닌 자각몽을 자주 꾸는데 꿈을 적어놔요 그리고 끝나고 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저께 네 제가 꿈을 꿨는데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우와 진짜 길다 그러니까 스토리 대충 얘기해드리자면 네 저희 매니저 형이 저를 배신을 하는 꿈을 꿨는데 네? 그 하루 종일 감정의 소용돌이가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나 할 정도로 아 저런 굉장히 약간의 무서운 그런 꿈을 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다음날에 매니저 형께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잊어버려도 좋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길게 썼는데? 그러기엔 너무 디테일하게 써놓은 거죠 되게 사건 진행하는 게 어떤 식이었냐면 약간 자각몽처럼 꿈을 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꿈을 꾸다가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재판단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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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히면서 뭔가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마지막에 매니저 형이 한마디가 있어요 저한테 제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매니저 형 찾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형을 발견했는데 형이 갑자기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지 이렇게 하면서 딱 웃는 모습으로 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뉘앙스였냐면 네가 그렇게 만든 사건이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이제 약간 그 루시드드림 이런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이 어떤 느낌이면 제가 이제 뭔가를 꿈에서 뭔가 막 이상한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좀 약간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 이제 별거 없던데?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지 이런 느낌에서 와우 너무 무서웠었던 그런 꿈이 아니 평소에 저기 악감정 같은 거 있으신 거 아니죠? 너무 친하고 너무 사이가 좋는데 아 네 그렇습니다 아우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너무 길게 써가지고 약간 아우 좀 그래요 맞아요 네 자 썰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세상의 모든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는 시간이고요 신기한 썰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워밍업 시간을 마련했어요 네 너무 신기한 이야기를 바로 들으면 심장이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밍업으로 준비한 우리가 몰랐던 신기한 사실 좋습니다 주변에 몰랐는데 알고 보면 되게 신기한 사실들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만나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주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네 0835님께서 아판타시아라고 불리는 증상을 아시나요? 이건 머릿속으로 땡땡을 못 떠올리는 희귀한 증상인데요 전체 인구의 3에서 5%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땡땡이 무엇일까요? 아판타시아 아판타시아 뭔가 이게 단어적인 느낌으로써는 뭐 약간 라틴 그런 느낌이에요 판타시아 그래서 약간 환상 환상 더 관련된 그런 느낌인데 뭘 못 떠올릴까요? 어? 정답 말하면 되나요? 바로 말해 아세요? 더 얘기해요? 아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아 정답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음 음 음 저는 근데 이미 여기 대본으로 정답을 봐가지고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바로 얘기해볼까요? 아 네 정답은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미지? 네 뭐 예를 들면은 아 나 어제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가 안 떠올라 안 떠오르는 거죠 참 슬프네요 너무 슬프죠 네 이게 아판타시아가 있는 경우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려내는 과정이 불가능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나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다고 해도 머릿속으로 얼굴을 떠올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도 약간 근데 그런 느낌인데 어? 조금 그런 그런 느낌이 얼굴을 기억을 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 저 오랜만에 보시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알죠 근데 갑자기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 매니저 형 얼굴을 생각을 해봤어요 매니저분 오늘 아주 근데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아 난 아니구나 어 그러니까요 뭐가 있어요 둘이 지금 동주씨랑 매니저분 사이에 지금 뭔가 아 깨름찍한 그런 악감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음 화해하겠습니다 네 화해하세요 제가 이 영스 가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살짝 있는데 네 이 코너 이제 이런 몸풀기 코너에서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걸 어떻게 써먹느냐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다섯 개 손가락 중에 네 어떤 손가락 손톱이 가장 빨리 자랐는지 아세요? 오 뭐야 모르시죠? 네 음 뭐가 크게 자라는 게 딱히 있나요? 다 다릅니다 진짜요? 가장 빨리 자라는 손가락은요 네 중지입니다 진짜요? 그렇습니다 모르셨죠? 네 이렇게 신기한 사실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 코너가 네 영스 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원풀기 게임 아주 좋습니다 어디서 이런 건 여기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원풀기 게임에서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네 우주씨 여기 읽어주세요 네 또 이제 다음은요 또 이탈리아에 있는 쇼핑천국 밀라노 아시죠? 네 밀라노에는 길거리에서 땡땡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뭘까요? 밀라노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가보고 싶은데 네 한 번도 아직 못 가봤어요 있으세요? 전 유럽을 안 가봤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유럽을 가보고 싶은데 그러면 뭐 가보신 여행지 중에 DJ 하신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너무 어리버리해보였던지 우리 우주씨가 아니에요 전혀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를 이끄시네요 아닙니다 저 기억에 남는 해외여행지 저는 체코가 진짜 좋았어요 체코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었는데 정말 그 유럽의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그 분위기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됐는데 한 번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하고 혹시 뭐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나 가고 싶은 여행지 있으세요? 저는 유럽을 한 번 가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경기 직관을 보러 좀 가보고 싶어서 일단 지금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는 스페인을 좀 가보고 싶어요 스페인 가서 축구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많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고 싶습니다 정답 말하면 되나요 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밀라노의 길거리에서 땡땡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는데 그 땡땡은 바로바로 인상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스마일 법이라고 해서 미소를 권장하는 법이고요 인상을 쓰고 다니면 벌금 그리고 거리의 멋을 살리기 위해서 옷을 잘 못 입고 다니면 마찬가지로 벌금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옷 잘 입고 웃으면서 다녀라 오 신기하네요 완전 처음 안 사실이에요 전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겠네요 오 네? 그런가요? 그러면 오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이게 무슨 어디라고요? 도로요? 밀라노의 밀라노의 어떤 길거리 한 그 길거리 안에선가 봐요 아 거기 그래도 좀 그렇다 근데 뭐 여행객들은 아니고 아마 거기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상인들 옷을 파는 상인들 뭐 그런 거리 아닐까요? 맞나요? 뭐 뭐 맞나 봐요 그렇군요 네 네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기한 사실들 제보 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릴 건데요 지금 문자 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수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청취자분들의 신기한 이야기 만나볼게요 노래는 하이라이트에 얼굴 치프리지 말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네 조미애 님이 키키키키키키키 풋풋하네요 오늘의 서프라이즈 키키키키 약간 첫 발 그러니까 저 서프라이즈 처음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너무 떨립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막 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사연 하나만 읽어주실래요? 네 남상호 님께서 핸드폰 문자창에 전화번호 말고 이메일 주소 적으면 이메일 발송된대요 저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아니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를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의 기능을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막 그런 정보를 봤어요 아 그런 꿀팁 말한 거 꿀팁 꿀팁 맞아요 해보니까 진짜 된다고 하시네요 정말 이런 꿀팁이 자주 라디오 하면 자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408님께서 퀸덤 앨범 산 거 개봉했는데 포장 실수인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포카가 몽텅이로 세 개나 나온 거예요 웬디 슬기 조이 이렇게요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았어요 하시는데 저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다른 분이 두 개를 가지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약간 행운이었겠죠 뭔가 딱 열었는데 퀸덤 앨범을 샀는데 딱 열었는데 포카가 3개씩이나 이야 이거는 정말 행운이죠 럭키죠 럭키 읽어주세요 하나 8092님께서 저는 교대 근무라 휴일이 불규칙한 편인데 이상하게 제가 쉬는 날마다 비가 와요 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놀라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다음 휴일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를 부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약간 여행 갈 때 혹은 뭐 어디 갈 때 비가 막 오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노는 날에는 잘 안 만나고 그 날씨 유동 친구들이랑 자주 보려고 해요 아 그럼 해가 쨍쨍한 느낌이 있네요 아 네네네네 날씨 유동 친구들이 제 주위에 진짜 있거든요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걸 믿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뭐 뭐 정말 그 날씨가 필요한 날이다 뭐 사진을 정말 예쁘게 찍어야 되는 날이야 아니면 뭔가 피크닉을 가야 되는 날이야 뭐 이러면은 저는 그 친구들 불러요 정말 저는 사실 날씨를 좀 좋게 가져가는 운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어딜 여행 가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오거나 날씨 유동이네요 제주도 놀러 갔는데 제주도 섬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는 비가 오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비가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이 제가 돌아오는 날에 차를 타고 공항 쪽으로 가고 있는데 뒤쪽에서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먹구름처럼 이렇게 제가 가니까 이제 다 놀고 가니까 그때부터 비가 그 지역에 이렇게 그래 저 그런 거 좀 믿는다니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안 나가려고 마음 먹어서 그냥 숙소에서 쉬고 싶을 때 그때 비가 와요 잔잔하게 어 뭐야 그러면은 어 이거 약간 이건 약간 좀 그런데 살짝 MSG였어요 이거 약간 좀 살짝 켰습니다 계속 나에게 일어났던 신기한 일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에도 남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영스트리트 오늘은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함께 하고 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3부에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이수연의 에일리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Crown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우즈씨와 서프라이즈 진실 혹은 거짓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혹은 주변에 신기한 일 있으면 영스트리트로 제보아주세요 신기한 인연 미스테리한 일들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구요 영스트리트 홈페이지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3부에는 진실 혹은 거짓으로 함께 할텐데요 이 코너 형식은 아시죠 지금부터 세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건데요 이 중에서 진실 혹은 거짓을 판별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 이야기 모두 진실일 수도 있고 모두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잘 한번 듣고 맞춰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같이 맞춰봐요 전채원님께서 우주님 2주 연속으로 진실 거짓 맞추셨잖아요 이번주도 우주님 믿고 따라가 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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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번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힌트를 드리자면 한 번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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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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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약간 저와 작가님과의 싸움이 살짝 시작이 되는데 제 생각엔 한 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확률 중에 하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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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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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애초에 이 생각을 가지고 영수로 출근을 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만나볼게요 엄청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외국에 한 남자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더래 평소 후변을 많이 했던 남자는 폐에 문제가 생겼나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어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 저기 폐에 음 폐에 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고요 조금 특이하네요 폐에 완두콩이 있어요 그것도 꽤 잘한 완두콩이요 뭐라고요 완두콩이요 그게 제 폐에 있어요 황당하게도 정말 남자의 폐에는 완두콩이 있었고 1.25cm나 자란 모습이었지 어떻게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됐고 자라게 됐을까 폐에서 발견된 1.25cm의 완두콩 과연 이 이야기는 진실일까 자 이 이야기 제가 바로 판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에 완두콩이 자란 노인 이야기 봤습니다 어 진짜요 이것은 진실입니다 어 진짜 예리씨의 의견은 어 전 약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읽어봤는데요 말도 안 된다 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또 판단한 게 1.25cm 이런 디테일 뭐 사실 이야기의 흐름이 아프다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황당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 보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황당한 이야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네 아 근거가 없죠 그렇죠 근거가 있었으면 정답이라고 할게요 아 근데 어디서 보셨다면서요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하면 저번주에도 약간 이런 비슷한 황당한 얘기였는데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뭔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뭐 여러가지 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반지를 먹은 사람 아 그건 그거는 완전 당연히 저도 봤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완두콩 전혀 아닐 것 같은데 네 진실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폐에서 돌이 발견됐대 그러면은 어 돌은 뭐 어떻게 이거를 잘못 옛날에는 네 뭐 이런 병인데 돌처럼 막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완두콩은 어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실인 거예요 아 사실 제가 설명하면서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 근데 약간 저 귀에 앱거든요 어 저랑 근데 다른 선택을 하셔도 돼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선택을 달리 가셔도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이야기들 다 보고 네 선택을 하셔도 돼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트랙터를 타고 숲을 지나가고 있었어 아이고 저기 비석 때문에 못 지나가겠네 옆으로 치워야겠다 농부는 트랙터가 지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비석을 다른 곳으로 옮겼었어 그런데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비석이 맞닿아 있는 두 나라의 국경을 표시하는 비석이었던 거야 농부의 무심한 행동 때문에 한 나라의 영토가 약 천 제곱미터 넓어지게 됐대 자칫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였는데 다행히 두 나라 모두 이 사건을 재밌어했어 하하하 우리 영토가 넓어졌구만 하하 땡큐 결국 비석을 원위치하는 걸로 잘 해결됐다고 해 농부의 실수로 무려 나라의 국경이 바뀐 이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 저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이거 진실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진실 같아요 이건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국경이 생각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크게 되어있는데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냥 뭐 철조망 하나 아니면 뭐 돌 이런 걸로 국경을 해놓은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럴 일이 충분히 있다 저도 뭔가 아까 우주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본 얘기 같아요 그쵸 이거 어디선가 저도 본 것 같아요 국경에 옮겨진 이야기는 뭐 이렇게 오다가다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잘 해결돼서 다행이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영토 문제는 하셨는데 그쵸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저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진실 같아요 백동영님께서 저 할아버지 폐에 만두콩도 들어가고 농사도 하시고 바쁘신데요 아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근데 다른 목소리예요 아 그래요?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아 그래요? 아까 그분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첫 번째 분은 아이고 왜 이렇게 기침해 나오네 아 왜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내고 방금 그분은 아이고 저기 비상 때문에 못 지나가겠네 아 공기가 조금 더 공기가 조금 더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좀 차이가 있어요 완두콩 다시요 완두콩은 아이고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나 아이고 그리고 이제 트랙터 할아버지는 아이고 저는 비상 때문에 못 지나가겠네 확실히 달라요 진짜 하나요 아 네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아주 디테일이 달라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연습을 위해서 아 진짜 존경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시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 만나고 뵙겠습니다 한 학자들이 빙하 안에서 얼어있는 미세지렁이를 발견했어 어? 죽은 게 아니라 동면중인 것 같은데? 혹시 온도를 올리면 깨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렸고 얼음이 녹았는데 어? 어? 움직인다! 움직여! 정말로 미세지렁이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 조사해보니 이 미세지렁이가 약 3만 년 넘게 얼어있는 채로 동면중이었다는 거야 어마어마한 세월을 얼어있다가 다시 깨어난 미세지렁이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 자 완전 거짓이죠 거짓입니까? 전 초기 왔습니다 진실입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뭘 발견했는데 땅 속이었나? 어디 바다였나? 꽤나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어디서 봤는데 발견됐다고요? 되게 옛날에 생물이 동면 중이었대 동면인지 어디 있다가 어떻게 다시 움직이는 걸 발견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요? 3만 년? 미세지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3만 년? 3만 년? 2만 년이면 조금 생각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1.5만 년이면 조금 1.5만 년이면 생각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3만 년 너무 길다 좀 길지 않아요? 3만 년이면 강산이 몇 번 변하나? 7년에 한 번씩 많이 변했네요 3천 번 정도? 네 그러면 저는 근데 진실일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뭐요? 이번에는 진진진이나 거거거입니다 근데 진실일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진진진으로 한 번 걸어볼까 합니다 진짜요?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셔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안재교님이 정말 죄송한데요 할아버지 차이점을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다른데? 너무 다른데요? 진짜? 그럼 다음엔 조금 더 차이점을 둬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얼어있다가 다시 살아났네요 동물 벌레 중에 동면하는 개체들이 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시고요 총 3개의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첫 번째는 폐에서 완두콩이 자라나고 있던 남자 두 번째는 지나가던 농부 때문에 국경이 바뀐 이야기 세 번째는 오랜 세월 얼어있다가 다시 깨어난 미세지렁이 여기 중에 거짓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거짓일 수도 있고 정답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일단 진진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요? 진진진 진짜? 네 진진진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저 귀가 좀 얇아가지고 다르게 가셔도 돼요 아까 첫 번째 이야기를 약간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폐에서 완두콩이 자라는 할아버지 이야기 그렇죠? 저는 거 진 거 거진 거 네 아 좋습니다 거진 거 대 진진진 네 최지희님이 우주 따라간다 진진진 아 이거는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이런 촉이나 이런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아 근데 또 몰라요 아 그런가? 이게 또 신중하신 거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이 거짓 같은지 이유와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정답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영스 홈페이지에서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 여기 우주씨의 웨이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우주의 웨이팅 듣고 왔습니다 자 예리는 거 진 거 우주 우주씨는 진 진 진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어 네 딱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어요 어 네 뭐죠? 바로 3번에 있는 미사지렁인데 3만 년 조금 길기도 한데 어 바꿀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 안 바꿨다면서요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조금 내용이 왜? 이 글의 내용이 어 뭔가 뭔가 지렁이 발견했다? 어? 둥면즄면 끼어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뭔가 아 뭔가 없었죠? 조금 좀 살이 덜 붙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반격되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 구성이 아니었다 뭐 예를 들면 트랙터가 지나와서 옮겼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국경이었어 그런데 이거는 지렁인데 이걸 녹이면은 깨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진짜 깨어났어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진진 가겠습니다 아 뭐야 진짜요? 네 그냥 뭐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한번 선택한 거 안 바꿀 건데 제가 이제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피디님한테 이제 뭐 저희는 선물이 원래 없는 거냐 물어보니까 피자 세트도 주신다고 하는데 맞추면 맞추면 자 한번 읽어주시면 네 0240님께서 1번 거짓 2번 진실 3번 거짓 이유는 우지씨의 말이 너무 전부 다 장황했기 때문에 반대로 선택하겠습니다 백순자님께서 거짓 진실 거짓 같아요 예지력 있는 예리님 따라갑니다 오 졸경님께서는 정답 진진 거임 죽은 생물은 못 살아나 음 오빠 어떡해요 근데 빙하 안에 있는 얼어있는 미세지렁이라고 발견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제가 들은 과학정보 중에서 빙하 안에는 아직 이 지구상에 오픈되어 있지 않은 바이러스들이 수만 개가 존재하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 건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3만 년일지 4만 년일지 2만 년일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니까 되게 오래됐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아 저 엄청 지금 떨려요 그래요 네 바로 정답으로 가시죠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자 일단 폐에서 완두콩이 자라나고 있던 남자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과연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아 난 망했네 난 탈락이네 이게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와 진짜 이게 진실이라고 유류진이 많이 당황했는데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면 음식을 먹을 때 대충 씹지 말고 천천히 섭취하라고 했대요 진짜 네 이게 또 이렇게 진실이었던 걸로 음식 꼭꼭 씹어 먹는 걸로 음식 꼭꼭 씹어 드셔도 됩니다 체하면 힘들기 때문에 우와 진짜 아 그래요 오 우주씨가 약간 그 진짜 그게 있구나 자 아까 혹시 0240님 2045님 나 따라서 저의 말이 너무 장황했지만 반대로 진실이었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네네 좀 충격이네요 네 다음 다음은 지나가던 농부 때문에 국경이 바뀐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과연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와 그래 실제로 프랑스 벨기에사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약 150km의 비석인데 농부가 트랙터 운전에 방해가 된 다음에 옮겼다고 하네요 언뜻 보면 이 비석을 잘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진진까지 왔습니다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진까지 왔어요 피자 받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또 피자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아 저는 살짝 거짓일 수 있는데 다시 봤을 때 빙하? 오케이 빙하 콜 아 그래요 나 너 빙하 믿는다 어 빙하 믿는다 지금 이거 한번 해가지고 바꿀 기회 드려요? 바꿀 기회 안 바꿉니다 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나셨는데 다음은 3만 2천년 동안 동면 중이던 미세지렁이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우와 자 네마토드라고 불리는 미세지렁이인데요 실제로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고요 평균 길이 와 아니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아 이게 또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작가님의 심리적인 분석과 이거 다 맞춘 거예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이제 이 글들을 봤을 때 아 이건 진짜 있을 법하다 하면 뭐 제 또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미스테리한 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진진진이지? 들었던 것처럼 네 그런 데이터를 딱 이렇게 머릿속에서 폴더별로 정리를 해봤을 때 아 이건 있을 법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주부터 어려워집니다 이제 패턴이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지금 표정 보세요 진거진거진거 이런 패턴으로 이제 알아맞추는 거는 다음 주부터 힘들지 않을까 아 근데 와 진짜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와 양윤희님이 조승현 썰 박사 와 그럼 피자 받나요 오늘? 저는 피자 받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식은 걸로 주신다고 식은 걸로 네 너무 재밌네요 김대현님이 진짜 대박이네 오늘 피자 맛있게 드시고 감사합니다 저기 인증샷 하나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천형진님이 이거 제작진들이 우주 손바닥 아닌데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위바위보도 한 번 이기면은 그날은 이긴 사람이 더 이기 쉬워져요 확률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이긴 사람이 더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완전 웃고 계셔요 지금 오늘은 새 이야기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정치자 여러분들은 정답 맞히셨나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릴 거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말투에는 없지 네 말투에는 없지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세현 님이 다음 주 난이도 극상으로 나오겠다. 제가 또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선물 받으신 거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오늘 아주 맛있는 피자를. 저희 또 작가님들께서 서프라이즈 워크숍을 떠나신다고 산으로. 그러니까요. 다음 주도 그럼 선물 있나요? 매주? 저는 이제 여기서 가지만. 사실 저는 이긴다라는 뭔가 성취감으로도 너무 좋아요. 저 문자 참여하라고 하시는데 한번 해볼게요. 언젠가. 우주 씨 오늘 어떠셨나요? 네 또 이제 매주 완태님이랑 또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이따가 또 오늘 예린 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좀 서프라이즈 재밌게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이고. 네 앞으로도 영세트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주 우주 씨랑 함께해서 아주 다행이에요. 아유 아닙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라우브의 I like me better 들으면서 우주 씨 보내드릴 거고요. 우주 씨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4부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소개하고 선물도 뽑아드릴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나 자랑하고 싶은 일들 고민거리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우주 씨 안녕히 가세요. 반가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양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환기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는 별들 보며 영스트리트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웬디언니를 대신해서 영스트리트를 맡게 된 스페셜 DJ 레드벨벳의 예리이고요. 원래 이 시간엔 영스 가족분들의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만나보는 남의 사랑이야기 코너로 함께하는데요. 오늘부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영스에서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 번 들으면 빈손으로 나올 수 없는 곳 보이면 지나칠 수 없는 곳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그곳 파격 세일 기간을 통해 영스 청취율을 올령 이름하여 올령베이 제가 처음이라 죄송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제가 직접 이 뽑기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뽑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나눠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만디는 간헐적 금손이라 뽑기운이 안 좋을 때가 참 많은데 예리 씨는 어때요? 음 저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저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열심히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801님이 친구가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 보여서 그 친구를 응원하고 싶어요. 근데 응원 선물을 뭘 줘야 될지 아직 결정 못했네요.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음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하시고 계시고 좀 힘들어 보여서 응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 저는 사실 어 저는 먹을 게 좀 짱이기 때문에 기프티콘 보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뭐 피자나 치킨 저는 피자는 참고로 하와이안 고구마 피자 좋아하고요. 뭐 그런 거 달콤해지는 디저트도 좋고요. 뭐 그런 거 사소한 거라도 그런 게 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자 1220님이 아 선물 선물 뽑아야 돼요. 선물 뽑아 선물 뽑아볼게요. 2번 어 마스크팩 제가 말한 거랑 전혀 다른 게 걸렸네요. 어 마스크팩 보내드릴 거고요. 어 마스크팩 하시면서 촉촉하게 피부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220님이 엄마랑 운동 3개월 등록하고 오는 길에 라디오 듣다가 예림 언니 목소리가 나와서 놀랬어요. 오늘 잘 들을게요. 엄마 운동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어 이 시간에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어 제가 멋진 선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4번 커피 아 이렇게 아 밤에 어 잘 주무셔야 될 텐데 커피 보내드릴 건데 축하드리고요. 어 내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기분으로 커피와 함께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나 저 똥손인가 봐요. 어떡하죠? 최일령님이 림디 안녕하세요. 사춘기 딸과 소통하기 위해 영스를 매일 청취하는 어 어 어 네 이거 나이 나이 안 말 나이 꼭 말해야 되나요? 어 네 아빠입니다. 네 꼭 안 말해도 되죠. 이번에 제가 늦은 나이에 미용사 자격증에 도전 중인데 필기 시험을 합격했어요. 비록 3번 만에 함께 했지만 림디에게 축하받고 싶어요. 축하해주세요. 우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나이를 안 말한 이유가 어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어 한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언가를 성공하시고 3번 만에 이게 성공 뭔가 이뤄낸 게 중요하지 저는 나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멋지 선물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5번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아 좀 아 여기 멋진 거 많은데 조금 더 비싼 좀 많은 좀 좀 그런 거 많은데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어 뭐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어 편의점에서 어 좋은 어 물건 많이 사서 어 음 죄송해요. 소확행하세요. 자 3755님이 예리언니 저 오늘 충치 때문에 치과 다녀왔는데요. 사랑니도 뽑아야 한다는 거 있죠? 엄청 아플 텐데 걱정돼요. 위로 부탁해요. 아 제가 사랑니를 뽑아본 먼저 뽑아본 선배로서 사랑니 사랑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마취 조금 하고 좀 감자 서걱서걱 깎는 소리 조금 나면 뽑혀요. 그러니까 음 음 제가 멋진 선물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21번 필터 샤워기 어 이거 좀 좋은 거 같아요. 그쵸? 전 좋은 거 같은데 꿀템 꿀템 자 이렇게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 거니까요. 열심히 아 열심히 사랑니? 아닌데 어 조심히 사랑니 뽑으시고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소개할게요. 사연 계속 보내주세요. 선물 제가 잘 뽑아볼게요. 자 태연의 INVU 듣고 오겠습니다. 네 태연의 INVU 듣고 왔고요.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곽현우님이 21번도 있어 상품 종류가 얼마나 많은 거야? 키키키키 아 이게 올령데이기 때문에 청취율이 올령데이래요. 이게 맞나요? 무슨 말이지? 어 네 어 오늘 그런 날인가봐요. 어 제가 이런 날에 왔네요. 이영진님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교대 근무 끝나고 지금 퇴근하는데 허기가 너무 지네요. 혹시 만난 거 있으면 주세요. 자 바로 갑니다. 제가 한번 흔들었거든요. 흠 아 왜 또 이게 나왔지? 18번 커피 아 어떡해 빈속에 또 커피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 어떡하지? 어 바꾸는 건 없죠. 공정성에 그쵸? 문제에 아 커피 죄송합니다. 0892님이 이준의 영스트리트 이유로 오랜만에 보내봐요. 완디는 맨날 들었는데 오늘 예리님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말투 반했어요. 팬이 되었네요. 가끔 게스트로도 나와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영스 저도 듣고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의 영스트리트 이후로 정말 저를 정말 영광입니다. 4 아 뽑아야죠. 좋은 선물 보내드리고 싶은데 6번 마트 상품권 오 예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마트 상품권 실용성 굿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트에서 좋은 거 많이 사세요. 4330님이 서울에 있는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저에게 내일도 앞으로도 힘낼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아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고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지만 진짜 진짜 제일 힘내셔야 되는 분들 중 한 명이니까 제가 좋은 거 14번 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전 세트 좋은 건가요? 제가 더 엄청 푸짐해요? 아 진짜요? 아 제가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 4255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모 작곡팀 막내로 2년째 일하고 있는 작곡가예요. 얼른 열심히 일해서 제 회사를 차리는 게 꿈인데 아직 넌 멀었어 라는 말을 매일 듣는 게 조금 힘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남을 위한 음악을 분리한다는 게 아직 너무 어렵네요. 저녁에 연주하러 가는 길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감사해요. 진짜 제 주위에도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비슷한 이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도 보면은 근데 아직 너무 멀었어. 저런 말을 매일 듣는 게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저렇게 나를 깎아내리고 뭔가 좀 어쨌든 불필요한 말은 어느 정도 좀 배제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3번 마스크 세트 작곡팀이면은 이제 작업실에 계셔서 마스크 쓸 일도 없을 텐데 제가 마스크를 아 네 마스크 세트 잘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4860님의 아 4860님이 요즘 구내염 때문에 밥을 잘 못 먹고 있어요. 맛난 음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근하고 퇴근했는데 아직까지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바로 갑니다. 아 진짜 너무 부담된다. 22번 커피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밥은 아니지만 디저트 밥 드시고 디저트 이걸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957님이 예림 언니 저 다음 주에 모의고사인데 안 졸고 잘 볼 수 있겠죠? 항상 초콜릿 주머니에 넣고 잠을 끼려고 하는데 첫 시간이 너무너무 고비더라고요. 이번에는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기를 졸음 따위 물리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졸리면 졸리면 전 졸리면 좀 잤어가지고 졸리면 락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약간 그런 방법도 좀 썼었거든요. 레벨 노래 추천해달라고요? 레벨 노래 중에 락 같은 게 좀 없긴 한데 제일 시끄러운 거 짐살라빔 한번 들어보세요. 자 5번 아 나 진짜 왜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뽑혔습니다. 저는 왜 똑같은 것밖에 안 뽑히죠? 편의점에서 맛난 거 많이 사 드시면서 졸음을 물리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올 거고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몇 개만 더 뽑아볼 거예요. 5094님이 3님이 안녕하세요 예리누나 이제 고2 되는 학생입니다. 제가 작년에 1학년 정교회장을 했는데 올해도 도전해볼까요? 학업에 방해될까 고민이에요. 음 음 하고 싶으면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학업에 방해될까요? 자기가 그 페이스 조설만 잘하면은 저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건 하라는 음 주의여서 제가 좋은 선물 한번 맞아요. 수시에도 좋고 스펙에도 좋고 그쵸?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7번 손소독제 아 죄송해요. 제가 1% 자꾸 이런 음 손소독제 좋지만 좋은 걸 뽑아드리고 싶었는데 아 자 다음 1230님 출장 뷔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을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 잘 마치고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예리씨의 너무 상큼한 목소리에 반해 문자 보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응원해주세요. 아이고야 너무 오늘 하루도 음 고생하셨고요. 제가 음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15번 치약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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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저 많이 좋아해주시고요.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남상우님이 오늘 식목일인데 나무는 못 심고 베란다 텃밭에 상추랑 거추 파를 심었어요. 벌써부터 자꾸자꾸 눈이 가는데 나중에 아까워서 먹을 수 있을까요? 예리님은 식물 키워본 적 있나요?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음 아직 키워본 적은 없어요. 제가 뭔가 어 뭐든지 잘 키울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식물은 키워본 적이 없지만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데 필라테스에 그렇게 식물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식물들을 보면 저도 한번 언젠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네. 정말 많은 노력과 음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네. 선물 뽑아볼게요. 6번 마트 상품권 아흥 마트 상품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마트 상품권에서 좋은 거 많이 사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사연을 만나봤고요. 진짜 저 이제 마칠 시간이래요. 오늘 뭐 잘한지 잘 모르겠는데 음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스페셜 DJ로 저희 에리가 이제 두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짤데기 없는 말만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정말 그래도 두 시간이 훌쩍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엄청 긴장하고 되게 걱정을 하면서 왔는데 우리 웬디 언니의 자리를 이제 대신한다는 그 사명감에 어 긴장을 하면서 왔는데 음 잘 들어주셨다면 정말 좋겠고요. 어 앞으로도 저는 종종 영스트리트에 놀러 오도록 할 거고요. 어 사연도 자주 보낼게요. 내일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야. 자 너무 감사합니다. 방현주 님이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긴 하는데 정말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자 내일은 저희 레드랩 레드랩의 든든한 리더죠. 아이린씨가 스페셜 DJ로 찾아오니까 많이 많이 반겨주시고요. 오마이걸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만나면 해피니니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끝곡으로 예리의 저 예리의 It's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 거예요. 2022년 4월 5일 화요일 하루의 완성은 저 예리 예림이와 함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영스트리트 안녕 하루종일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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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